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인장에 관계된 책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육식물 사진집 2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권이고 이게 2권 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선인장, 알로에, 다육식물, 유호르비아 이런 종류들 다 실려 있는데 선인장하고 알로에, 다육식물이 삼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인장이 제일 큰형, 큰 누님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육식물이 여동생, 알로에도 여동생 정도 되나요 그래서 원래 저는 알로에를 굉장히 처음에 좋아해 가지고 알로에를 공부하다 보니까 선인장하고 다육식물이 다 같은 과에 같은 과는 아니지만 특성이 다 틀려요 물을 좋아하는 선인장, 물을 좀 싫어하는 선인장, 습도를 좋아하는 선인장, 습도가 좀 싫어하는 선인장, 여름에 물주면 안되는 선인장 이런게 다 이렇게 특성이 다 틀린데 일단 선인장 알로에 다육식물이 같은 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로에를 처음에는 알로에가 종류 하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로에를 접하다 보니까 알로에가 전세계에 500종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깜짝 놀랬죠 알로에가 500종류나 있어? 그러면서 알로에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게 장소만 되면 전세계 알로에를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싶은데 한 200종류 정도 제가 좀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배전까지 하면 한 600종류에서 700종류 정도 되는데 브랜드는 한 500종류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김정문 알로에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500종류 정도 400에서 500종류 사이 거의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문 알로에 책도 이렇게 나와 있구요 한국에는 알로에 책이 크게 두 권 있어요 김정문 알로에 하고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의 알로에 가이드 두 권 책이 있는데 두 권만 보시면 알로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500종류 다는 아니지만 꽤 나와 있습니다 몇백 종류 그래서 이제 여기 일본에서 출시된 다육식물 사진집 1권인데요 1권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상 취급하고 있는 그런 선인장 알로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가베 종류네요 아가베 종류데 끝이 이렇게 뾰족한 종류가 아가베에요 음 나마이가 이름이 뒤에 보면 나와 있겠죠 음 봅시다 자 아가베는 음 이제 그 값 좀 값이 이렇게 나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좀 높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밑에 보이는 게 이게 에보리스피나 인데 아가베 종류 에보리스피나 인데 요 정도 크기의 에보리스피나는 일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원산지네요 이게 미국에 있는 야산의 아가베 에보리스피나 인데 요 정도 크려면 뭐 굉장히 음 요거는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음 부르는 게 값이예요 진짜 이건 부르는 게 값이예요 음 요거는 한 뭐 천만행을 받아도 어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음 이게 아가베 에보리스피나이고요 위에 있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장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밑에 너무 귀한 에보리스피나가 있네요 성장이 굉장히 느리고요 끝이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취미가 느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천만행 불러도 이 정도 크기면은 충분히 뭐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볼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흔한 것들이고 아가베 아 여기 있네요 아 이게 아가베 빙키 음 1센치에 만행 취미가들 사이에서 1센치에 만행 하는 거에요 한 10센치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0만행인데 이제 취미가들 사이에서 가격이니까 뭐 업자가 팔 때는 뭐 뭐 부르는 게 값이겠죠 이것도 근데 너무 이거는 뭐 많이는 못 부르고요 근데 핑키는 이게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 가지고 소장 가치가 있고 어 되게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졌을 때는 가격도 꽤 나가요 한 40만행에서 한 50만행 정도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취미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요것도 괜찮고요 이게 이제 어 카부투간이네 역시 카부투간이 음 아가베 이스멘시스 이라고 하는데 카부투간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것도 꽤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어 사사노유키 아가베 특히 야가베 종류들이 나와 있구요 음 요런 것도 메리코니시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가치가 있습니다 요런 요런 아가베들 어 이게 이제 에보리스피나인데 아 유타엔시스 이네요 그냥 조금 에보리스피나하고 닮았는데 에보리스피나는 아니네요 아 이거네요 에보리스피나가 요건데 으 아 정말 이런걸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으흠 아가베 빙산이 안보이네요 다른 책에 있나 2권이 있나요 아 이제 알로에 하고 여기 이렇게 이제 어 만조 만상 이라고 그러네요 옥편 격생 일본어로 라모시시마 뭐 이렇게 나와있고 이거 플리카티리스 라고 해서 알로에 중인데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어 플리카티리스인데 이거는 뭐 원산지에 이렇게 있는건데 아 아 알로에 종류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고 요거 알로에 중에서도 헤르만티폴리스 요런 것들 이거는 엑셀사 라고 해서 대형종인데 꽃의 형태가 뭐 아주 굉장히 음 멋있네요 알로에 많이 합니다 제가 알로에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요런 것들 굉장히 가치가 있구요 요런 알로에들 페아르소니 이거는 뭐 예리나케야 요거 피란시 라고 해서 지금 멸종위기인데 음 지금 뭐 취미가들이 이런거 피란시 구하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밝히고 이거는 프리카티리스 프리카티리스 라고 해서 요런것도 굉장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폴리필라 라고 해서 니시키가 있으면 굉장히 또 값이 나갑니다 요거 산나에인데 요것도 굉장히 꽤 가치가 있어요 알로에 요것도 멸종위기종인데요 요런것들도 좋아하시고 스프라포리아타 스프라포리아타 알로에가 이렇게 해서 쭉쭉 나와있습니다 이제 어 가규 종류 가규리시키 이렇게 막 나와있네요 하고 음 음 음 하오르시아 입니다 음 음 하오르시아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찼는데 중국이 수출이 금지가 돼가지고 음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해 놓으면 언젠가 또 풀립니다 그래서 요런 하오르시아들 아 이건 뭐 굉장히 가치가 있구요 그냥 부름이 값이에요 이런거 뭐 아주 그냥 이렇게 색깔이 들어와 있는 음 이게 하오르시아 코렉타 종류로 보이네요 이름은 오공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교배종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와있구요 요런것들 아주 좋네요 음 이렇게 다 나와있음 다육식물하고 이름 다 설명되어 있구요 요르비아 다육식물 이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뭐 다육식물도 이렇게 나와있네요 아이고 이거 진짜 이쁜데 저것만 있으면은 막 다육식물 갖다 심고싶어요 근데 지금 뭐 선인장하고 알레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이렇게 다 설명이 돼있습니다 이게 이제 1권이고 제 2권 2권도 보면은 오 이건 아가베 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우 요런거 막 한 10개 20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아가베 빙산 이정도 가격이면 취미가 될 사이에서는 한 뭐 15만행 20만행 하는데 업자가 팔려고 그러면 뭐 굉장히 비싸겠네요 아가베 또 소개가 이렇게 되어있고 음 요거 한때는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음 끄트머리가 이렇게 털이 막 달려있어 가지고 아르보 피로사 라는 종류의 요것도 요런거 요 아르노 알로에 요런것들 가치가 좀 있습니다 아가베는 작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화분에다가 해가지고 너무 키워버리면 음 관리하기가 좀 힘들고 끝에 가치가 있어서 좀 위험하고 요런것도 괜찮구요 요런거 요런거 음 요런거 지금 인기가 예전에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 떨어지고 요거 괜찮네요 역시 몬스타네요 몬스타 괴물이라는 건데 이런것도 있으면 인기 높아지고 요런거 여기 있는 아가베는 좀 괜찮네요 큐빅 몬스타 아가베 괜찮구요 와 아주 그냥 두개는 아주 소장가치가 있구요 여기 오 이게 에보리스피나 이게 니시키 라는건데 요 작은거 이정도 크기만 해도 한 50만행은 합니다 취미가들 사이에서도 에보리스피나 니시키 구하기 힘들어요 제가 영상에 그 산부인카 원장님 선인자 하우스에 있다는거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조금 작은거 되게 굉장히 크네요 요런거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거 요것도 괜찮구요 그리고 이제 커렉타 니시키 인데 이정도만 하면 일본 옥션에선 한 2-30만행 하는데요 이런걸 가지고 있다가 중국인들한테 팔면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야구옥션에다 막 내놓고 그러더라구요 요정도는 카타치가 모양새가 좋아가지고 예전에 한번 야구옥션에 한 400만행에 팔린 적이 있어요 요런 종류의 커렉타가 400만행이면 4천만원이네요 하우루시아 종류의 커렉타 커렉타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런거를 재배를 해야 됩니다 선인장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 교배를 잘 해가지고 그 씨를 이제 뿌려서 잘 나오면 좀 쏠쏠하죠 재미가 요런 종류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커렉타 라고 해서요 모양새가 이렇게 있고 색깔이 잘 들어와 있고 여기 여기 이제 하우루시아 교배종이네 다 여기 오브츠사이그 이건 뭐 옥편 격센 이라고 하구요 알로에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고 그래서 선인장 중에서도 몬스타라든가 철회 철화 철화 철화라든가 몬스타 혹은 좀 이렇게 희귀종 그리고 이제 하우루시아 중에서도 약간 색깔이 잘 들어와 있고 니시키 금이라고 하는거 요런 것들을 재배를 해야 재배를 잘하면 뭐 아주 쏠쏠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시면 쭉쭉 다 다육식물 알로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작씩 넘기려고 그러면 좀 그렇네요 에케베리아도 종류가 있구요 많이 에케베리아는 한국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격센 격센 격센도 니시키 가 좀 가치가 있고 위에 그 모양새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요렇게 나와있네요 이런것들 좋아요 자 이상으로 다육식물 원투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리구요 이게 일본에서 나온건데 한권에 오천행 이건 육천행이고 이거는 오천행에 나와있네요 이제 한국에서도 에케베리아 하고 알로에 책이 한국은 잘 나와있던것 같은데 일본은 선인장에 관련된 책이 잘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다음에 또 이렇게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